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이 무색하게 반도체 업종의 조정이 아마 보시는 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김종호 기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올초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반도체 업종의 조정이 좀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예로 들면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간다. 또 많게는 11만, 12만 전자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도 실제로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주가가 8만 원 선이 깨지면서 어제도 물론 잠시 깨졌었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깨지면서 7만 전자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11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보니까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도 8%, TSMC 역시 5% 이상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TSMC는 앞서 4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당초 모두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월 대비 매출이 약 14%나 감소를 하면서 좀 충격을 안겼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분명히 이전보다 더 큰 반도체 슈퍼사이클 파도가 온다고 해서 올라탄 상황인데 정작 실적도 별로고 주가도 떨어지는 추세니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부 제품의 수요 변동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세계 2위 시장인 인도가 지금 코로나 지옥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 금지로 스마트폰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대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0.9%포인트나 하향 조정되는 등 지금 수요 급감의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등 다른 IT 제품의 상황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역시 예상만큼 그렇게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TSMC부터 삼성, SK, 인텔 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너도 나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결국 공급 과잉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서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내 기술주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또 백신 보급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파와 정전에 따라서 생산 차질 등 이런 다양한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업계 소식을 들어보면 디램 가격도 사실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슈퍼사이클 전망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들을 하시던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쏟아지는 전망과 우려들이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완전히 꺾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얘기일 텐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좀 두드러졌다면 하반기부터는 서버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는 희석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분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요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이제 컨택트 수요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이익 상향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 주춤한 IT 수요 역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요가 양호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아직 사이클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는 만큼 기저효과가 커지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연합이 또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이지혜 기자, K-반도체의 점유율 이렇게 되면 좀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시선도 있어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배경 설명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고 SAC라고 읽더라고요.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 미국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도 여러 가지 좀 신호가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SAC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G 등 칩 수요 업체들과요. 또 인텔, 엔베디아, 퀄컴 등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실 겁니다.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SAC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5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6조 원 규모입니다. 반도체 지원책을 철회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면 미국은 미국 기업들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2025년까지 반도체 지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라는 반도체 굵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3조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강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게 전문 증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인데. 사실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와 5G 분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모드로부터 협력을 현재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경제연합회가 이런 이슈를 다루기도 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 우리나라가 GDP 감소폭이 컸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 말씀해주셨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 매도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국내의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 CEO들이요. 21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거에 맞춰 동행합니다. 미국을 찾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지금인데 평택을 방문해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재재 공장이 있잖아요.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K-반도체 전략 등이 확정돼 발표가 됐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중점 사업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적극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한 달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 왔거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장관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개혁,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대책 마련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도 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전략을 수립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를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동안 속도 있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중점으로 삼는지 알 수 있고요. 조만간 확정 발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는 반도체 업황과 우리는 어떻게 또 전략 대응을 가시면 좋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좀 또 폭을 삼성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더 줄여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 지금 오늘 7만 전자 된 이 상황은 외국인들 매도 공세 컸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삼성전자에 손을 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불안심리는 또 커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나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이 1조 넘는 대규모 매도세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보니까 매도 일색이고요. 전체 상장 종목 중에 이 순매도 1위 종목이 삼성전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전일에도 삼성전자를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오늘 이제 개수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등에서 월가에서 기술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기술주에는 악재 이런 요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주가 하락이 공매도가 현재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1일 급증했는데 공매도 재개는 3일에 재개가 됐잖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에요. 3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0일까지는 하루 한 23억에서 49억 수준이었는데 11일 보면 대폭 맞습니다. 뛰었습니다. 보시면 840억 원 이상 뛰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SK하이닉스도 같은 분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은 지속돼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실적 전망은 양호합니다. 그래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안개가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 4분기 고점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생각해보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내년까지 증가한다라는 시각보다는 이 부분은 좀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보는 시각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트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아예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같은 경우에 양분돼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와 그리고 세트 부분으로 양분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달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 요건을 충족해 준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죠. 네.